그래서 이 인셋은 눈으로 보면서 수치를 적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인셋을 했을 때 아까 얘 좀 잠깐 볼게요 나와 있긴 나와 있구나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이네요 여기서 보면 숫자가 위에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오른쪽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아래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왼쪽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 25는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에서 위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이 20은 오른쪽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이 40은 아래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그리고 이 마지막은 왼쪽에서 얼만큼 들어오게 할지 근데 왼쪽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던 거는 왼쪽에는 글씨가 없거든요 왼쪽에 달려드는 글씨는 없으니까 왼쪽은 수치를 올려도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오케이 자 인셋까지는 그렇고요 문제는 얘입니다 얘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얘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표를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 볼게요 물론 얘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가 개의 힘을 빌어서 한번 써볼게요 전 너는 누구냐 네 로고네요 클래스명 로고 엔터 넣어 볼게요 클래스명 로고한테 이걸 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로고 플러트 레프트 일단 글씨가 달려들게 해주고 됐나요? 아까 우리가 모질라에서 봤던 것처럼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어디 갔냐 뒤에 가볼게요 여기에 PNG를 넣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요거 근데 이 PNG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주의사항 요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가 글씨가 들어올 부분에만 이미지가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쉐이프 아웃사이드에 URL을 넣은 PNG의 모양대로 글씨가 흐릅니다 요거 주의사항 입니다 저 이미지대로 저렇게 흐르려면 이미지는 요런 모양새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PNG를 만들면 요렇게 지금 어렵게 패스 같은 거 하나도 안 그려도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를 2번으로 저렇게 안 돼 있는 버전 2번으로 바꿀게요 요렇게 하면 얘는 지금 사방이 다 투명해서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좌표를 좌표를 되게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요기 부분 그리고 요기 요기 최소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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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까지의 이 이미지에서 얘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포토샵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도 이 이미지를 열고 마우스를 깔짝깔짝 움직이며 아까 우리가 이미지 연계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면 포토샵에서 인포창을 여시고요 커서는 뭐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 얘 좌표가 나오죠 요기에 제가 커서가 있었을 때 요기 X축 Y축에 좌표가 있단 말이에요 저 좌표를 가지고 내가 난 3에 6 그리고 요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 200에 3 세 번째는 249에 246에 99 그 다음에는 239에 146 그래서 지금 제가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내가 어디에 좌표를 찍어야 될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법을 설명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좀 이따 소개하고 얘는 주석 처리하고요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가장 심플하게는 저렇게 할 수 있고 shape outside shape outside 하고 폴리곤 폴리곤이라고 하고 이제 좌표를 좌표를 넣는 거예요 좌표를 포토샵에서 보고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좌표는 X축 Y축 그리고 그 다음 좌표는 콤마로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해볼게요 포토샵에 가서 자 일단 첫 번째 좌표 0에서 0 메모장에 적고 가야지 메모장에 적어서 첫 번째 좌표는 0 0 두 번째 좌표는 지금 한 여기쯤 잡을 거예요 여기 여기 딱 붙이지 말고요 여기쯤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꺾이는 부분쯤에 좌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표를 확인해 보면 192 Y축은 0이라고 할게요 192에 0 픽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를 잡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240에 106 정도 243에 244에 107 244에 107 네 번째 포인트는 여기 리본 끝부분 정도로 잡아볼게요 242에 147 242 147 밑에 부분 246, 185 246, 185 자 이제 안쪽 여기 부분 여기 부분 199, 215 199, 215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 제일 왼쪽은 그냥 제일 왼쪽이 0에 215 정도 215 정도 지금 저게 이제 좌표입니다 해당 좌표 복사해서 여기 쉐이프 아웃사이드의 폴리곤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마진을 조금만 떨궈서 마진 라이트 10 픽셀 살짝 떨궈주면 아 폴리곤으로 한 거에는 마진이 안 먹네 이런 그걸 감안 안 하고 그냥 딱 붙여서 좌표를 만들었는데 안 먹어요 X축의 값들을 조금 더 늘려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10 픽셀씩 10 픽셀씩 조금만 더 주고 볼게요 조금 나갔고 얘도 나가죠 6 여기는 이미지 더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충 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포토샵에서 좌표를 확인하는 게 확실한 거 같아요 атов 여기에 사람의 시 shorter 그거 monitored 어른 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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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тому OR 우리